아 근데 위에 3cm라 그랬거든요 3cm요? 네 근데 3cm면은 안에 들어가서 밀어버린 거예요 그냥 15mm로 밀고 그냥 들어가는 것처럼 간만 좀 밀어볼게요 네 오 잘생겼는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워밍선 올려보세요 제가요? 대박 야 너 재미러야 제가 한번 쳐도 되는지 오 멋있어서 되게 잘 미시는데? 약간 밀어보신 것 같은데? 오 어떡해 과감하게 그냥 오 지금 몸이 떨려요 지금 안녕하세요 안양 KGC 가드 박지현입니다 제가 오늘 머리를 밀었는데요 그전까진 실감이 잘 안났는데 오늘 좀 실감이 나는 것 같고 걱정은 안하고 그냥 즐겁고 재밌는 군생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1년 반이라는 개인적인 시간이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유익하게 잘 보내고 발전될 수 있는 시간을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좋은 모습, 멋있는 모습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정말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돌아왔을 때 좋은 모습, 멋있는 모습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갈 테니까 잊지 말고 꼭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충성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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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